좋아하는 색깔로 약물을 만들면 복용하는 환자가 의료진의 처방과 지시를 정확히 따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카톨릭대 약학대학 임성실 교수 연구팀은 성인 환자 150명에게 좋아하는 색깔로 약을 바꾸면 약을 더 잘 먹게 될 것으로 보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보통이라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24%였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%에 그쳤습니다. 환자들이 선호하는 약의 색깔로는 흰색이 40%로 가장 많았고 노란과 초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연구팀은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이 흰색이어서 선입견이 작용했거나 흰색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